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토요일 주말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오늘도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박창원 장한대 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의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장재원 의원의 불출마,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사퇴,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국민의힘의 비대위원회 체제. 국민의힘은 이번 주가 그야말로 격동의 한 주였는데요. 먼저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준비된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은 장관이 맞네. 잠시 나고 지지도 높으니까 하자. 아직 검증이 안 됐다. 이런 거지. 미래와 또 무슨 뭘 위해서 한동훈 장관 같은 분을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상당수 있고 그래서. 한동훈 장관 얘기가 좀 다수 의견이 있습니다. 아니요. 다수는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한동훈 장관 얘기가 좀 많이 나왔다 하시던데. 네. 많이 나왔어요. 안에서 한동훈 장관 이름만 나왔다고 하던데요. 안 해요? 많이 나와진 건 안 했죠.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당대표 사퇴나 비대위 전환을 거론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었는데. 김용남 전 의원님. 사실 예상보다 되게 시계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의 사퇴가 갑자기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당은 이제 4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 때문에 전당대회를 새로 치를 시간적 여유는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비대위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워야 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이제 갑론을박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제가 보기에는 특이한 현상인데요. 현직 법무부 장관이에요. 입당도 안 됐고. 이 양반은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현직 법무부 장관인데. 그런 임무를 상대로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여부를 논의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될 분은 두 가지 정도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적어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정당 간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인물이 와야 돼요. 두 번째는 지금 116일밖에 남지 않은 총선에 지휘권을 갖는 방대표 자리를 대신하는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선거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수도권 선거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일단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 대통령실과 당이 수평적 관계로 보이느냐. 아니 지금도 현직 장관과 대통령과의 관계인데 과연 그렇게 국민들께서 봐주실까 하는 의문이 있고 선거 경험은 전혀 없잖아요. 저희가 4년 전인 2020년 총선에 당시 당대표가 황교안 대표였습니다. 이 양반도 법무부 장관도 했고 더 나가 총리도 하고 그리고 총선 때는 이미 당대표로 선출된 지가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2020년 총선 때 그때는 당명이 미래통합당이었는데 103석 했습니다. 저는 이런 논의가 가능한지 대단히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듭니다. 박창환 교수님, 사실 이런 논의에 의문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한동훈 장관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권 핵심부에서는 한동훈 비대위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대통령 아바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정권 초기부터 한동훈 장관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권 초기부터 왕 장관 또는 황태자,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로 국민들에게 누구나 다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총선 구도가 윤석열 정부가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보단 뭔가 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총선 때 이런 정권을 따끔하게 좀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지금 높은 상황에서 당의 얼굴을 갖다가 소위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 또는 왕 장관 이런 분을 당의 얼굴로 간판으로 내세운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정말로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제발 스타 장관 와서 우리의 구심이 되어 주세요. 그러면 다행인데 지금 과정이 당대표,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우회에서 찍어 눌러서 한 명은 쫓아내고 한 명은 밀어내고 이러면서 황태자를 안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민주적인 정당이냐, 당내 민주주의가 있기는 한 거냐. 이건 거의 제왕적 소위 사당화 아니냐 이런 얘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혁신의 과정으로 비춰지는 게 아니라 검찰, 소위 윤석열 정권의 검찰 출신들이 당을 장악해가는 과정으로 국민들에게는 비춰지는 측면이 있고 이게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이나 어떤 쇄신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서 오히려 그동안의 소위 말해서 혁신 과정이 논란이 한 달 넘게 있었는데 혁신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장고 끝에 악수라고 결국은 당 장악, 친위부대 당 장악 이렇게 흘르는 모양새가 국민들에게 너무 또렷히 보여지니까 과연 이 결과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굉장히 냉정하게, 싸늘하게 바라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동훈 장관이 거론되는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점, 단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당정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 한 장관이 갖고 있는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친윤 색채가 너무 짙어지면 이것도 총선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은 또 단점으로 꼽힐 것 같아요. 최수영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잖아요. 대선 끝난 지 벌써 2년도 채 안 되는 시절에 벌써 비대위만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상 상황, 비상 국면이 일상 국면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치권 교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헤엄을 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물에 빠졌으니까 어떻게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헤엄을 쳐야 되는데 절박하다는 얘기죠. 그럼 마찬가지로 정치, 지금 당이 이런 비상 국면이라고 하면 우리도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이 헤엄치듯 하는 자세로 이 난국을 극복하고 이 위기를 타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너무 손쉬운 선택을 하려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 보기에. 한동훈 장관, 장점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장점 많은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일찍 그냥 소진되는 카드로 쓰는 것, 그것도 위험한 거고. 또 하나는 검증도 안 된 분을 나중에 선거 국면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당의 당대표에 준하는 자리를 갑자기 앉혀놓으면 과연 말하자면 그 리스크 관리가 안 됐을 때는 그 후과를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장관이 갖고 있는 장점은 정치인에게는 요구되는 게 세 박자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인지도, 호감도, 지지도. 이 삼박자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인지도 알아야 되고, 호감도 좋아해야 되고, 그래야 지지도, 그래야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인지도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과연 호감도라는 측면에서 중도 진영까지 우리가 스윙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매력적 자산인가는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비로소 지지세라는 것으로 가는데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발하기 전까지 당의 총선 국면을 좌지우지할 방향성을 정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지도부란 말이에요. 길어서도 안 되지만 결코 1월 10일로 예상되는 공천관리위원회 때까지 모든 당의 진로와 상황을 다 관리해줘야 되죠. 그런데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내각에서 인정받고 여러 가지 인지도, 호감도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되는 측면이 있으나 과연 이런 분에게 그냥 당의 말하자면 지금 절체적인 백척관대에서 운명을 맡길 수 있느냐. 이런 지점으로 꼽은다면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의 장단점이 제가 구분된다고 봐요. 그러면 장점에 걸맞는 위치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갖는 아까 정치인의 삼박자 중에 어떤 매력에 부합하는지를 당이 잘 판단해서 그때 적재적소에 기용하는 게 맞지. 지금은 조금 이른감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당의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혼란스러울 때 뭔가 중심을 잡아주고 갈등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당의 이야기들을 하나로 정리해낼 수 있는 그런 위기관리형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의총까지 포함해서 다시 얘기가 되겠지만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지금 시점이 와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지금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건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기류인 것 같은데요. 한민수 대변인님께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의 선거나 이런 상황들을 진두지휘하는 시나리오까지 좀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예상도 하고 계시는지요.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하는 일인데 속내를 들키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내라면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나서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단 우리 앵커들 오른쪽에 계신 분들의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안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봐요. 일단 무엇보다도 내년 4월 총선은 현 정부 3년 차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의 심판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정부의 지원보다는 견제론이 월등히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여당의 비대위원장 사실 공천장의 직인을 찍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임명이 된다고 하면 비대위원장이 되면 당대표 역할을 하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그 역할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정치에 전혀 경험이 없고 이건 선대위원장으로서 어디 가서 유세를 하는 거고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말 그대로 지금 여당이 이렇게 혼돈에 빠졌는데 정비를 하고 공천을 관리하고 적재적수의 임무를 배치하고 이런 역할을 모두 해야 됩니다. 정말로 정치인은 오케스트라 같은 역할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 장관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벌써 의총에서 나왔잖아요. 비은 의원님들 입에서 우리가 용산의 힘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냐? 심지어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딸 이름까지 나왔어요. 김주회라는 이름까지. 그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의원들, 다수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맞는 순간 이건 윤석열 대통령과 등치가 됩니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 정권의 실정과 여러 가지 무능에 대해서 비판할 여지가 많은 거죠. 단적인 예로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 정치부 기자들이 국회에서 물어본 거에 답을 못한 게 있어요. 뭐냐?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국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보도를 못 봤다고 했어요. 앞으로 이런 물음을 여러 명이 던질 겁니다. 지속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거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똑같이 용산의 입장을 추종에 따라간다고 하면 저는 강서보선 이전으로 돌아간 것뿐만 아니고 더 악화되는 상황이 온다고 봅니다. 강서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이 대통령으로부터 여당이 독립해서 제대로 민심을 받아달라 이거였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예 정말 이 정권의 2인자를 당대표로 시킨다. 저는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타당해 있지만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한동훈 장관 지금 여당의 여러 움직임을 보면 아마 한동훈 장관으로 거의 낙점을 하고 가는 모양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부 경험을 살리셔서 속내를 잘 얘기해 주셨네요. 사실 이 여론조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1%가 나왔다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36%가 나왔고 민주당이 34%가 나왔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사실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낮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의 색채를 더 드러내야 오히려 더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선거 때는 정당 지지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지형 자체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대략 적어도 35% 내지 30%는 고정 지지층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정 지지층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지지도는 고정 지지층의 수치화일 뿐이지 그게 선거에 어떤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요. 선거를 이기고 지는 것은 소위 가운데 있는 30% 내지 40%의 중도층 내지는 스윙보터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선거의 승패가 갈리거든요. 선거에서 중요한 요소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여론조사를 보면 긍정평가율이 31%, 부정평가율이 62%예요. 두 배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큰 바람을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지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총선인데.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들어서는 비대위원장은 이 관계를 좀 끊을 수 있는 수평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게 첫 번째 덕목인데.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적어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 결국에 비대위원장이 당의 간판이니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후보들도 여러 인사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을 비롯해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김한길 전 위원장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 눈높이에 맞고 또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 당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나 실력을 갖춘 분 그 기준에 대부분 공감해 주셨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름을 수렴하고 있고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평가들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김한길 위원장님께서 하도 회의도 많이 하고 독촉을 하고 해서 아마 1개 위원들 대부분이 연임을 안 하시고 이제 다 관두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 위원회 중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위원회가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통합을.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통합입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가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를 희생하는 역할까지 포함해가지고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임해 나갈 거고요. 저는 주어지는 역할이 특정한 무엇을 떠나서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반성과 변화에 저 자신부터 몸을 던질 생각입니다.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최수영 위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지도와 호감도와 지지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나왔던 분들 중에 가장 가까운 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러 가지 분들이 나오셨는데 저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보기에 주어진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인유한 위원장님 같은 분 차라리 오히려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무력화된 것처럼 보였고 형예화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혁신위가 어찌됐든 혁신위 종료 이후에 김기현 대표 사퇴, 장재현 의원 불출마를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혁신위원회가 화두를 던진 거고 그 화두가 어쨌든 당의 지도부에서 받아들여진 거고 그것이 혁신과 쇄신의 어떤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기 때문에 혁신위 역할을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그렇다면 차라리 변화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쇄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인과 자식을 빼놓고는 다 바꾸는 게 국민의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분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겨서 나머지 그러면 수술 집도를 하셨으니까 나머지 봉합까지도 맡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저는 원희룡 위원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현익 내가가 있는 분이고 아직은 지금 후임 장관이 정해지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저는 올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오는 것보다도 오히려 저렇게 외부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게 맞고 또 하나 김한길 위원장 같은 카드는 여러 가지 논란 속이 있지만 차라리 김한길 위원장이어서 1월 10일 공천관리원회 출범할 때까지 저분이 여야를 넘나드는 경륜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서 안정감을 갖고 당을 조금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간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좀 방향성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보기에는 없지만 권영색 의원 같은 분도 오히려 말하자면 당에 대한 그립을 좀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당과 용산과의 소통을 통해서 뭔가 속깊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중에서 하는 이야기들도 대통령께 좀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좀 약간 위치가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각도로 검토해둘 필요가 있고 저는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참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분을 갖다가 옹립을 하면서 정말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변화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낼 때 사실은 굉장히 또 국민들이 좀 충격과 감동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짧은 시간에 그런 분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보기에서 있는 분들을 구한다면 저는 오히려 안정감이 좀 지금은 필요하고 공천관리원회 출범할 때까지 가교 역할을 해주실 그런 분들을 조금 찾는 게 오히려 당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쭉 제시해 준 보기 중에 누가 그나마 가장 좀 적합하다고 보세요? 저는 제가 보기에 인용한 그다음에 권영세 의원 이런 분들이 있고 만일 그런 분들이 없고 그대로 차출한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원희룡 장관이 조금 그나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환 교수님 여러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제각각의 역할이 기대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계점이 제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의 흐름이었다면 애초에 이 논란이 왜 시작됐습니까? 지난 강서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뭔가 우린 내려놔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혁신, 쇄신, 대통령실에도 쓴소리하고 이런 걸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마무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의 찍어 눌러서 당대표 SNS로 사퇴하고 이런 모양새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통 정치인이라면 상식이라면 아름답게 포장이 될 게 사실 상식적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게 이제까지의 논란은 쇄신을 위한 혁신을 위한 고통이었다 그러면 인용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게 사실은 가장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인용한 카드 얘기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인용한 위원장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으로 올 경우에 지금 공천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또 용산에서 과연 컨트롤할 수 있을지 이게 지금 전혀 담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용한 위원장 카드는 거의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으로 나올 사람, 김한길 위원장 얘기하는데 김한길 전 대표는 과거에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소위 보수 우측에 있는 분들, 보수 핵심에서 김한길 당대표 이걸 갖다가 잘 흡수할 수 있을까 소위 그나마 있는 핵심 지지 기반들이 손을 놔버리는 수가 생겨요 굉장히 위험한 수입니다 모험을 걸어야 되는 수고 그러면 지금 사실 상식이라면 한두 달 뒤면 총선 체제로 갑니다 굳이 비대위를 무리해서 지금 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선대위 체제로 바로 가도 사실은 상관이 없거든요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가면서 그런 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굳이 비대위를 그것도 한동훈 장관 얘기까지 나오면서 옹림 얘기까지 나오면서 나오느냐 용산의 마음이 너무 급해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겁니다 지금 쌓아놓은 거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새로 줘야 되는데 이게 선대위로 개편되려면 앞으로도 한두 달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 달 넘게 필요해요 그럼 그 사이에 선대위가 설거지부터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소위 말해서 지금 보릿고개니까 벽시까지 땡겨서 그걸로 밥 짓겠다는 건데 아니 바라도 안 된 벽시 가지고 밥 지으면 밥이 지어집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용산이 너무 마음이 급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 한동훈 소위 옹림동까지 나왔는데 저는 그럴 게 아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지금 거론되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제가 점수를 주고 싶은 분은 그나마 인유한 위원장인데 이리로 못 간다면 차라리 그냥 선대위로 비대위 체제로 대행 체제로 가다가 선대위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선대위 땡겨서 비대위 하면 과연 그게 제대로 작동될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당내에서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선거 경험이 좀 많아야 된다라고 조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인물들을 쭉 보면 그중에 가장 가까워 보이는 사람이 원희룡 장관이거든요 전 장관이거든요 그렇게 그러면 원희룡 전 장관이 그나마 가장 좀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조건 두 개를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가 수도권을 좀 알아야 된다 수도권 선거 원희룡 장관은 서울에서 국회의원 3선을 하고 또 제주지사로 재선을 했으니까 선거 경험도 많고 수도권 선거를 잘 압니다 이 조건에는 부합은 합니다만 과연 첫 번째 조건에 부합하느냐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수평적인 당정관이었어요? 대통령실과 수평적인 정당과의 관계로 비춰지겠느냐 그거는 좀 의문이죠 왜냐하면 현 정권에서 장관직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무리수가 없었다고 하면 나경원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두 분 중에 한 분이 당대표가 됐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그때 당대표로 뽑힌 사람이 지금도 임기를 하고 있을 거고 그런데 그거는 정치 아니면 당내 사정을 좀 아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문을 많이 제시하기 때문에 제3의 선택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문화예술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만 전 5선 의원을 지낸 정변국 문화예술위원장 같은 분도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선거에 적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이거든요 아직 한 번도 지금 거론되지 않았던 인사이긴 합니다만 제가 처음 거론을 해봅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 거론이 됐군요 알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